엔드라마 같이 즐겨요 여러분 뭐 이거 백만이네? 뭐 이게 왜 백만이야? 오마이갓 와 진짜 이 장면 찍을 때 와 진짜 두 번 갔어요 웃음을 못 참아가지고 이거 딱 이 보도출원자분들께서 보도출원자분들이 너무 리얼하게 그거 해가지고 벌써 질리는데요? 아니 오 너무 서예실에서 온거야 서예실에서 온거야 늦게 끝났네 희생이 너무 졸려보이는데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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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웃어요? 왜 웃는거야? 왜 웃는거야? 그럼 J형편을 한번 봐볼까요? J형편은 그래도 재미있을거 같은데 그래도 엔진을 위해 제작된 영상이니까 그래도 엔진을 위해 제작된 영상이니까 난 엔진이 아니잖아요 엔진이 아니잖아요 엔진은 그래도 스킵하지마요 알았죠? 상처받아요 상처받아요 어 좀 쌩용 나 박종성 벌써 웃겨 벌써 재밌어 ㅋㅋㅋㅋㅋㅋㅋㅋ 벌써 재밌어 벌써 재밌어 제형 확실히 머리 짜 머리 짜는게 낫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착지 뭐야 작가님이 J형을 너무 잘하시네 확실히 J형이 나레이션을 해줘야돼요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가지고 아이 좀 볼만하네 재밌어 제가 이게 비하니데요 이게 각자 편이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개인 씬을 개인 씬 찍을 때 다 각자 찍었는데 제가 개인 씬 처음 순서였어요 나머지 멤버들 다 쉬고 있을 때 제가 찍었는데 J형이 거의 마지막이었나 이랬어요 개인 컷이 그래서 제가 딱 개인 컷 끝내고 J형 거 몰래 구경 갔는데 제가 갈 때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이 갈 때까지 안 해요 이러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아이 갈게요 하고 안 봤어요 J형이 수제부위 안 씁니다 보기보다 쌤한테 넣어놓고 뭐 연속하네 처음엔 어떻게 갚아줄까 윤디 아침에 맨날 늦어 저 아닌데 맨날 늦어 이거 찐인데 이거 성훈이 형 찐인데 약간 맨날 늦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좀 쌩 좀 하는데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할 거야 나도 아프다 할 거야 아이고야 하하하하 진짜 해버렸네 그 말을 너 알 거야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거 뭐 있지? 아내의 유혹 아는 사람 아내의 유혹에서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이 노래 알죠? 약간 그 노래 역할 몬스트럭이 뭔지 알죠? 오 뭐야 뭐야 이런 장면 있었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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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런 장면도 있었구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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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반갑다 하나도 안 반가보었네 어릴 때랑 다 귀엽지? 우리 학교였어? 별 의사같아 너 왜 이렇게 한식품이 좋네 진짜 반갑다 내가 생각했던 건 어릴 때랑 다 귀엽지? 아 지금 귀여워 제발